주하이에서 열린 제10회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에서 신형위성플랫폼 둥팡웅 5호가 전시됐습니다. 신형위성플랫폼에 휘밉어 향후 중국은 더욱 긴밀한 국제적 협력에 날개를 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시홀에 전시된 중국 신형위성플랫폼인 둥팡웅 5호가 국내외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수명이 10에서 12년인 기존의 둥팡웅 위성플랫폼 시리즈와 비교할 때 신형위성플랫폼은 15에서 18년까지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제 선진 수준의 위성플랫폼 용량은 100GB지만 중국의 신형위성플랫폼은 120GB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신형위성플랫폼은 태양에너지의 디자인이 미래의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키고 연료를 90% 안팎까지 절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탑재할 수 있는 종류와 수량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4개 국가에서 둥팡웅 4호 위성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 둥팡웅 5호 플랫폼이 출시되면서 중국 위생플랫폼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위성플랫폼의 수준이 꾸준히 향상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중국 항공제품 주문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국제 상업협력 가운데서 일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중국 위성 플랫폼 서비스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22개 국가와 항공 분야의 국제 상업협력을 재결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규모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